우린 아티켓 스토밍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잠깐! 원영씨 이번 순서는 은행장 자리 잠시 내려놓고 저한테 맡겨주시죠 어흥 아기 오랑이 주연이 스페셜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유후 아이브 빨리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둘 셋 다이빙 투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바로 아이브가 애프터 라이크로 지난주 뮤직뱅크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뮤직뱅크 2주 연속 1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감 전해주세요 네 2주 연속으로 1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국내 음원차트 1위 올킬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원영씨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비결 뭘까요? 아무래도 아이브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아봐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가을씨 네 내 장점이 뭔지 알아봐라 솔직한 거야 오우 가을씨의 파트가 엄청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탐타는 탐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을까요? 네 저는 아무래도 레이의 도입부 파트가 조금 탐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었지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바뀔지 오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위 기념으로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개사를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1, 2, 3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뮤뱅 1위 한 거야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무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태안보다 더 뜨거운 아이브의 무대를 만나보시기 전에 강렬한 카리스마 이준혁씨의 무대 먼저 만나보실게요 뮤직 유후 뮤비 뮤직 롱 레 chodzi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